안녕하세요. 세븐틴의 우지입니다. 반갑습니다. 저에 대한 제 퀴즈를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. 질문 주세요. 우지에 의해 유후남과 표현의 행진은요? 유후남이요? 유후남? 그런 별명이 있었던 적이 있었나? 설마 데뷔 때 널 노래해 유후 때문에 그런 게 있었나요? 아는 형님 촬영 당시 우지가 별명 자신의 자매인은요? 아 이미 이뤘음을 적었던 것 같아요. 우아해 뜻은? 우지가 좋아해 줄임말입니다. 우아해. 라비쥬 예쁘다. 우리의 생각은 나보다 뜨겁다. 맞네. 네? 다 제가 한 건데요. 우한아이돌 우지 뽀뽀의 당시 우지에게 가장 먼저 뽀뽀한 물건은? 누가? 어려운데요? 독염이? 사실 이 뜻 기억이 잘 안 나요. 아주 나이스 작곡할 때 영감을 준 애니메이션 오프닝곡의 제목은? 애니메이션까지는 아는데 오프닝의 제목을 모르겠는데 모르겠어요. 아따맘마였는데 제목은 모르겠어요. 지금 2년생 졸업해서 우지가 리터도로 보였던 노래는? 어? 할아버지의 11개월? 맞아요? 어. 할아버지의 와 11개월 이거 헷갈렸다. 25번째 생일 때 이외에서 입고 이런 옷? 25번째? 작년이잖아요. 나 뭐 입었지? 그럼 제가 뭐 입었죠? 저는 그런 고기 맞나요? 티셔츠요? 일단 흰색 티셔츠는 안 입고 있었을 거고요. 검은색? 아 맞아요? 어. 다행이다. 티셔츠. 티셔츠 잘 안 입지만... 혹시 체크인가요? 맞나요? 아. 연습생 시절 처음 평가곡? 연습생 시절에 처음으로 평가를 받은 곡이요? 제가 오디션 곡은 기억나는데 평가곡은 기억이 안 나네요. 첫 평가곡은 뭐라고 적혀있어요? 차이린 작곡. 하. 그랬었나. 기억이 약간 가물가물합니다. 생봉 활성감 지고 했었죠? 갈색이었던 것 같아요. 파마를 했었습니다. 볼 찌르기는 제... 그건 아닌 것 같은데... 이렇게? 맥탠 라잇의 가사 중 라잇이 나오는 횟수는 한 번 정세입니까? 대충 한 14번? 15번입니까? 어... 20번? 아... 33번. 31번. 31번. 32번. 32번. 33번. 34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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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걸 알아요 사람들이. 나도 모르겠는데? 잠깐만 시카고면은... 시카고피자? 뭐를 먹었었는지 기억이 전혀 안 나네요. 33번. 아... 이거 영상 있다. 네. 맞아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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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3번. 제가 승관이었으면 맞혔을 텐데... 날짜까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. 무슨 예쁘다 였고요. 초챔피언에서 1위를 했고 며칠인지는 기억이 잘 안됩니다. 1분 7초 챌린지 총 우지에게 형이 사랑하는 거 알지라고 하자 우지를 한 말은? 제가 좀 까탈스럽게 대답했을 것 같은데... 배퍼... 그때 당시 저렇게 돌아갔을 때... 왜 이래? 어디 아파? 왜 이래? 약간 이런... 왜 이래? 뭐지? 레알... 막드리블? 네. 막드리드. 막드리드? 막드리드? 네. 막드리드? 어? 그래도 성적이 나쁘지 않지 않나요? 꽤 많이 맞춘 것 같은데... 아... 반절 밖에 안됩니까? 아... 문제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았던 것 같은데... 반절 밖에 못 맞추다니... 지금까지 세븐틴 우지였고요.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. 쏟고자... 베이소에게 오 arbitrarily... 네.